안녕하세요 쿠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우리 뭔가 팀 같다 한 상태로 너무 많은 비트 메이크업 분들이 저 다른 색깔들로 참여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챙겨보던 프로그램에 너무 좋은 취지의 콘텐츠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누가 될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와서 또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.. 앞에서 다.. 할 말이 없어 이래서 먼저 해야 된다? 계속 저도 확인을 했는데 여러 느낌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이 노래를 메이킹했던 원 비트를 되게 잊어버릴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여러 분들의 비트를 듣고 결정한 거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인 거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영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하동훈입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구나 아까 형말 제때로 진짜 신기하면서 들었고 다들 그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등 하신 2분의 비트가 좋았던 이유는 DPM 콘텐츠는 거의 다 아티스트 한 명으로 진행됐다가 3명이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뭔가 저희가 다 잘 어울리고 구성이 신박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맞는 것 같아서 뽑았다 본 것 같아요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변화가 많았고 각자 파트마다 싱글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취향도 취향이지만 악기나 모든 부분이 가장 적합하고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분으로 보렸던 것 같습니다 1등이 안 되더라도 계속 열심히 잘하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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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테이스티스 오피셜입니다 와 축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can't be raised I can't be raised 반죽 미쳤어 둘 대로 지쳤어 여전히 네 목소리가 들려 이 한쪽 귀에서 들려도 다른 한쪽 귀에선 쉽게 흘려 잃어버린 넌 지금 어디에 있어 우린 뭘 위해서 굳이 힘든 길을 택했는지 너도 나와 같다면 너도 나와 같다면 Girl I can't feel it And I can't believe it 잡을 테니 잡혀준다면 You'll always be with you Keep my baby now I'm fading away 예뻤던 그때 추억에 너땐 색칠을 해 아무런 말도 이젠 들을 수 없네 이미 떠나버린 너에게서 마지막까지 달러 잡을 수조차 없네 어쩌지 못해 널 위해선 I couldn't be raised 너를 지우지도 못해 어쩌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 시간으로 너를 흘려보내야겠어 Yeah Yeah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가 잊혔던 말이겠어 날 뒤에서 찔러 한동안 참 말이겠어 너만이랬어 내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아니 너란 사람에 대해 이제 보니까 헛사람네 되게 나 땜에 흘린 네 눈물은 거의 다 못했어 높고 높은 파도처럼 몰려와 한방에 날 덮쳤어 너의 잘 지내란 말 뒤에 물은 또 하나 차이해 내가 어떻게 잘 지내냐 내가 어떻게 잘 지내냐 너의 가슴속에 내가 들리는 밤에 난 참 여전히 곁에 몸을 그림자와 같아 난 지금 falling now I'm falling now I'm falling now I'm falling now I'm falling now 거리 옆에 니가 보여 한마진대 저 숨을 자리 높이 불어지던 미만에 So you can help me now 꺼내줄 help me now try 아무런 말도 이젠 들을 수 없네 이미 떠나버린 너에게서 마지막까지 달라잡을 수조차 없네 어쩌지 못해 날 위해서 I couldn't erase 너를 지우지도 못해 어쩌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 시간으로 너를 흘려보내야겠어 Yeah, yeah 날 위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어 이러고도 아무렇지 않은 내가 싫어 지난 날의 날 되돌려놓고 싶지도 않아 영원히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겠지 till I die 10 2 1 2 1 1 2 2 2 1 2 2 1 2 2 1 1